기사에 출마한 김동영 씨하고 부인 그리고 김은혜 씨하고 부인도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는 정치국가 발전에 더 많이 투표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하이라이터는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사전투표를 한 거죠.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어떤 선거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선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 지도부와 모두 사전투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든 사전투표를 함께 마쳤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 분이 좀 쓴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법정 공위를 정해놓은 당일에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지 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하는 거냐 투표 당일에는 당신 뭐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민님이 여러 군데 저의 방송을 보시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법정 공위로 정해놓은 당일에 정당하게 투표를 해야지 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사전투표에 하면서 국민들에게 독려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분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참 양재린 시민님은 참 기분이 묘합니다. 민경욱 대표나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게 말리고 있는 사전투표를 그럴 거면 선거관리위원에다가 철저하게 공정선거하라고 특별 지시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든가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을 벌써 다 까문 것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양재린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창진님은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가 그동안 부정선거에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도대체 왜 그 부정선거에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저러는가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무선정당이란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기가 찬 이야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병호TV를 그동안 쭉 봐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실, 사실, 또 사실,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고 또 미래 또한 현재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보게 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좀 더 상시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사전투표가 2월 1일 지방선거하고 오늘 오후 8시로 종결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전투표의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하는 방송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차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힘과 관련된 사전투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과 사전투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와 사전투표입니다. 이 사전투표를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이죠.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독렬했습니다. 사전투표는 홍준표로. 사전투표 인정샷을 찍고 제가 홍준표를 찍은 이유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홍준표를 찍어야 뭐뭐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에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전체 상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은 비슷해야 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제로 0값이거나 기껏해야 0에서 한 3% 내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 0은 8%대 정확하게는 전국 자원에서 7.7%를 기록했습니다. 0을 중심으로의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조금만. 마이너스 5.6% 그리고 국민의당인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8%하고 5.6%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8% 정도가 8.4%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 7.7 마이너스 8.4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연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료 여러분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격차가 플러스 7.7% 민주당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마이너스 8.4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소위 당일투표가 정상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이 2017년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모든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맹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8.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평균입니다. 한국당은 마이너스 10.6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2.1%입니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7%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훨씬 더 심한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는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총조작률이 나오는 것이죠. 사전투표 참가자 수위에 여러분들 이 합 7.7 플러스 5.6 플러스 2.8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면 어떻습니까? 연값,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푸른색과 한국당의 붉은색, 국민의당의 붉은색이 여러분 중첩돼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중첩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그런 통계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살인이 발생하게 되면 살인 현장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면 아 살인 사건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가 부정이었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냐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대성 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결과, 선거 데이터, 선거 숫자를 발표하게 되면 그 선거 숫자의 선거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부정선거와 정상선거를 판별한 모든 것이 다 선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 데이터 자체를 아예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공상당처럼. 그러면 다 여러분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국가는 당락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선거 숫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선거 숫자를 발표합니다. 선거 숫자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숫자를 보면 그냥 그게 부정선거인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특정 당은 플러스 7.7%고 다른 당은 마이너스 5.6에서 마이너스 2.8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확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분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이번 2022년도 3구 대선의 1,600만 정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100만 정도 규모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율을 기준 총조작률을 16.1%로 가정하고 관내 사전투표 기준 총조작률을 21.4%로 가져가게 되면 얼추 170만에서 236만 표 정도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의 의미 모든 부분에 다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제주도에는 9.5%입니다. 플러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큰 종류의 지지도 격차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플러스 7.7%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6.1%입니다. 0에서 여러분들 3%조차도 넘는 것이 힘들 정도의 값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9.5% 대전시는 8.4% 울산시는 9% 부산시는 9.2% 서울시는 7%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0을 중심으로 이런 분포되어야 될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값이 나와서 다 이렇게 뭡니까? 민주당은 모든 전국에서 다 플러스 값에 엄청나게 큰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취향률은 90%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 취업률이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70%를 넘어서도 보면요. 10명 가운데 7명이 대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정상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9.5% 7.7% 관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에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지도 격차를 크게 보일 수 있냐 이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적 조작이 여러분들 압도적인 다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작이 적은 지역인 전라남도가 2.9% 전라북도가 3.1% 전라북도가 2.9% 광주시가 1.9%로 좀 작을 뿐이고 다른 데는 다 뭡니까? 8% 9% 10%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공정성 유무를 판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현장자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미 이건 정상선거가 아닌 겁니다. 살인 현장을 우리가 변별할 때 죽은 사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 여러분들 일어난 사건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13.6%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일 투표의 지지도에 비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여러분들 도민들이 우편투표에서는 13.6% 더 뭡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강원도는 13.1%입니다. 부산시는 10.3%입니다. 충청남도는 10.9%입니다. 충청북도는 10.5%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고요. 이런 수치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다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우편투표 2017년에서 얻었던 13.6%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수백만이나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인구가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선거를 치르는데 전쟁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데 당일투표의 지지도와 사전투표의 지지도가 13.6%, 13.1%, 10.3% 이렇게 큰 격차가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될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전라남도에서는 4.1%, 전라북도에서는 1.5%, 광주, 광역시는 3.4%, 비교적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현저하게 작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은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보고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서울법대도 나온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깔아뭉개고 그냥 그들만의 리익을 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비밀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깨졌다는 것을 2010년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서 한쪽이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비정상이 있으면 당장 발각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당일투표가 정상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비정상이 되면 엄청나게 큰 뭡니까? 차이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10.3, 13.1처럼. 다음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사전투표와의 상호관계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2017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한 군데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 광진구청장 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들 이렇게도 바꾸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그런 동해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친 마이너스값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갑 의원 같은 경우는 군자동에서 10.7%입니다. 플러스. 어떻게 이런 값이 나옵니까? 화양동에서 플러스 9.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0에서 1에서 2 정도 나와야 될 숫자가 9.4%가 나오는 겁니다. 자양제의 4동은 플러스 6.9% 자양제의 3동은 11.5% 자양제의 2동은 0.8%입니다. 광진구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광진구에 있는 40여 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3%, 마이너스 8.8% 화양동, 자양제의 4동 마이너스 5.4%, 자양2동 마이너스 9.7%, 자양1동 마이너스 6.4%. 턱 없는 값이 나오는데 더 올라온 것은 40여 개의 여러분들 모두 16개의 동, 광진구에서 16개의 동, 광진구가 여러분 40개 아니겠나 한 80개 정도 되겠네요. 광진구 값과 의리 약 40개니까 80여 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뭡니까?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여러분 다 패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서 모든 투표소 레벨을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꼭 일치합니다. 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7%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마이너스 8.3%, 정의당은 마이너스 2.4%,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0.07%입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여러분 뭡니까? 좌우대칭 관계를 이룹니다. 화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정 부분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 빼앗는 그런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치가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좌우대칭을 정확하게 이루는 겁니다. 밀어주는 값하고 빼앗는 값이 일치하는 거죠. 밀어주는 거 10.7%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빼앗는 거 10.7%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이렇게 모든 동에서 다 일치하는 겁니다. 단 한 곳도 국민의힘이 독려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의 승리한 지역 투표소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는 있겠지만 그래서 1480대 제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총선에서 사전투표의 승률이 민주당의 1480대 1이라는 80대 제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주환 님처럼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비결은 침묵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봐야 건강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쿨하게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떠냐. 이 두 개를 합치면 21.4%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4%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표를 조작해서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18.8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화양동에서. 화양동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소의 모두 다 뭡니까? 18.8% 사전투표 참가자 투표소 레벨 18.8%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 된 겁니다. 화양동에 있는 화양동 제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의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8.8%를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광진구청장 선거에서는 80몇 대 제로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공병호TV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의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소위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으로서 종로구청장부터 25개에서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25개 가운데서 10군데를 선택해 가지고 거의 다른 군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작률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조작표수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수를 그렇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파구청장 같은 경우는 박성수 구청장이고 전남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바로 이 뒤에 있는 것이 조작투표 수죠. 21,844표를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송파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는 10만 9,222명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서초구청에서는 22%를 조작을 했지만 그리고 조작표 수를 2만 조 정도 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24대 1로 서울구청장은 25개를 모두 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는 없었죠. 24개를 차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병호TV를 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8년 지방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거죠.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고 그리고 조작표 수는 1만 3,544표고 수성구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 참가하신 분은 6만 7,716명인 거죠. 대개 14%,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한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숫자사의 규칙도 발견되지만 좌우대칭 구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숫자를 장악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총 조작률의 절반 정도를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고 나무조부에게 빼앗는 방식이죠.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대칭 관계가 나옵니다. 얘가 뭐죠? 2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에게 6.86%를 더해주고 통합당 후보에게 6.59%를 빼앗는 거죠. 인천시장은 6.86%를 더해주고 통합당 후보에게 6.86%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총 조작률입니다. 총 조작률 가운데 절반 정도의 사전투표 수를 밀어주는 겁니다. 더해주고 그다음에 빼앗는 겁니다. 프로그램상으로는 밀어주고 빼앗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위해 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좌우대칭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광진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좌우대칭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동레벨로 투표소 레벨로. 군자동 같은 경우 화양시, 서울시 화양시 같은 경우는 밀어주는 민주당 척하고 그다음에 빼앗는 한국당하고 자유정의당의 이런 더한기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화양동도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데칼코만입니다. 좌우대칭 관계와 정확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가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조작률을 몇 퍼센트 적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작업에는 제야 고수라는 분이 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특표 득표일을 전국 자원에 제공하신 분은 신민디님이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공상국가처럼 선관위가 그냥 선거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선거데이터를 공산주의 국가처럼 발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갖고 궁금함을 갖고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꼭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좌우대칭구조에 아주 특별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조작률을 20% 적용했거나 10% 적용했거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꼭 이렇게 선관이 사람들을 미워해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면 궁금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4.15 총선과 사전투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은 일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통계학의 여러분 기본적인 원칙이란 것은 이겁니다. 이게 망가지게 되면 통계학이 있을 수가 없으면 현대의 모든 공학이나 자연공학이 불가능한 겁니다. 통계학이 주춧돌 역할을 한 거죠. 그 주춧돌 위에 현대의 모든 자연과학이 다 성립되고 사회과학도 여기에 성립하는 것이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모두 정상이면 그 차익값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0을 기준으로 제로를 기준으로 오차범위 0의 3% 내에 분포되어야 된다. 이게 불문이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망가지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사에서. 자유 자유 자유를 35번 했지 않습니까.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조 참정권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기본권 가운데 참정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권력이 공정할 수 없고 권력이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또 취임사했었습니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반지성주의가 뭡니까. 반지성주의의 이름은 뭐죠. 반지성주의의 이름 두 가지 큰 구성요소는 반사실과 반과학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철둘천명하게 사실과 과학의 근거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과장이나 사측인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오로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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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과학과 과학의 바탕을 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것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대통령 따먹었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지성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든지 자유 자유를 35번 외친 것이 다 정치적 수사고 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 이 과학의 뭡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발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나온 겁니다. 4.15 총선에서. 여러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영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2020년 4.15 총선의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열린민주당은 평균값이 27.85%입니다. 더불어 시민당은 플러스 10.45%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입니다.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거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제공하신 분이 하도 안타까웠으면 광주, 전북, 정남은 연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선거를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뭐죠. 열린민주당이 27.85% 더불어 시민당이 10.45%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정상이니까 한쪽이 여러분들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정상 그래프가 뭡니까. 모두가 다 광주, 전북, 정남처럼 연값을 중심으로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과학이고 이게 사실인 거죠. 서울대학 박성현 교수님이 미래한국에 기구한 내용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구의 여러분들 분포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연값을 중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정상에 비해가지고 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선거인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은 뭡니까. 이 평균값이 2.8%입니다. 두 개를 합쳐봐야 5.6%입니다. 덜쭉날쭉 덜쭉날쭉입니다. 20대 총선의 서울의 여러분들 지역구의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1.7%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1.7%입니다. 두 개 합치면 13.5%나 총조작률이 23.5%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걸 깔아 뭉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위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비례대표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은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각 정당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정상선거 정상선거이기 때문에 정상 빼기 정상은 0인 겁니다.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첩돼서 분포가 돼 있는 겁니다. 21대 총선이 어떻습니까. 사전투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더불어 시민당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나가 있고 미래한국당은 항상 마이너스 쪽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대법관인 민유숙 씨가 재판을 진행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뭐하고 갔습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좀 더 아름답게 표시한 것이 여러분들 무슨 표였습니까. 조금 전에 나온 이 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표가 나오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소위 대학 취업률이 70%를 넘어서고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이런 종류의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모두 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입을 다문다는데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씻으려고 하는가 이야기죠.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내가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놈이 대통령이 되든 어느 놈이 국회의원이 되든 무슨 여러분들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대구입니다. 다 이런 중첩으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런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20대 총선에 후보들이.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 어떻습니까. 항상 민주당 푸른색 쪽은 뭡니까. 플러스 10%를 옮겨 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분홍색인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 쪽을 옮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뭡니까. 사전투표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을 빼니까 비정상 빼기 여러분 정상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것이고 두 개가 다 사전과 당일투표가 다 정상이면 20대 총선처럼 나오는 겁니다. 밑에는 부산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다 정상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중첩돼서 여러분들 초록색이 아니 푸른색인 민주당도 여기에 있고 붉은색인 미래통합당도 있고 초록색인 국민의당도 있고 다 이렇게 중첩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쭉 떨어뜨려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산시 남구월에서 대결했던 사람은 박재호 의원하고 이연주 미래통합당 후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형적인 교차투표입니다.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뭡니까. 민주당이 이깁니다. 57.23% 대 40.77%.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겼으면 당일투표에서 당연히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연주 후보가 52.99% 대 민주당의 45.24%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교차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왼쪽에 두 개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57%로 승리를 했으면 당연히 당일투표에서도 57.0의 3% 정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는 이현주가 이기고 사전투표에서는 뭡니까. 박재호가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왼쪽에 딱 두 개를 두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에서는 비슷하게 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당을 뽑는 데서는 사전투표 하고 당일투표에서 다 미래통합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표가. 여기도 조작을 했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일투표에서 객자가 훨씬 심하게 났는데 사전투표는 객자를 줄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표를 확 훔친 거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 확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차투표로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투표 성향을 보는 것을 교차투표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제불능인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라는 것이. 다음은 여러분들 2년 또 5.7 보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열심히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했습니다. 여기 김종인.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4.7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유승민 투표하면 바뀝니다. 나경훈 이번이 사전투표입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 아시는 분이죠. 사전투표 서울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 또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내 424개 동에서 98.82%로 415개, 9개의 동에 승리를 거둡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순 후보가 189개 동에 승리를 합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당일 투표에서는 박영순 후보가 전패, 대패했다. 424개 동 가운데서 5개를 이겼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에 박영순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 대등한 게임을 할 수 있었을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영순 후보는 무려 189개 동, 즉 44.57%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이긴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죠.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긴 겁니다. 비슷하게. 몇만 표 차이가 안 됩니다. 한 10만 표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만 2천 표 정도 차이가.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이름들 거의 차이가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10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뭡니까? 압도적인 표자를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지만 당일 투표에서 워낙 오세훈 씨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실리아TV에서 분석을 했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동단위 집게. 99%를 이긴 겁니다. 오세훈 씨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30만 표. 관내 26만 표. 관내 4만 표 정도를 조작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한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제가 뭐 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사실을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다 여당 야당 언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가 오늘 8시 오후 8시로 이렇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역대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지를 우리가 사실을 안 보는 겁니다. 사실을. 오로지 사실입니다. 3구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때도 사전투표 독렬했죠.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제주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전형적인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뭐죠.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걸 전형적인 교차투표로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사이로 총선에서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이로 총선에서 일어난 것이 아까 그래프를 그렸다 보여드렸죠. 그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입니까. 부산시 남구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왼쪽에 두 개. 이게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이게 부산시 남구 어뢰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던 성과입니다. 이게 왼쪽이 두 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또 그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게 3구 대선에서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기고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이기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3구 대선에서는 절반 절반 정도 나누어졌죠. 당일투표가 조금 더 많지만 사전투표가 한 1600만 정도가 참가했지 않습니까. 1600만 정도 되면 통계적으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표본수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600만 간 1700만 정도가 여러분들 참여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이겼으면 당연히 뭡니까. 당일투표에서도 이재명이 52.57%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43.82%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패배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당일투표에서도 43.82%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로 그렇게 패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이런 도표가 나옵니까. 이런 도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도표가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부산시 남구 어뢰 이은주가 왜 패배했냐. 중간에 여러분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선관이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선관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선관이 그냥 밑배봐야 앞으로 정치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선거 무효소송을 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사전투표에서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투표에서 뭐죠. 민주당이 대패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여러분 지도청들과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3구 대선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대성을 했는데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이재명이 대패를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에 윤석열이 대패를 했는데 당일투표에서 뭡니까. 윤석열이 대성을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의 이름 전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18% 정도 이름 조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항상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9%가 높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8%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거의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18%입니다. 플러스 8, 9, 마이너스 9 두 개 합쳐가지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다 미래통합당은 패배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투표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투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전국에서 어떻게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민주당은 백발백중으로 사전투표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7%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7%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최소 잡아서 여러분 얼마 정도입니까. 플러스 14% 정도가 조작이 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더 확연해질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는 다 뭡니까. 거의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3구 대선에서는 한 326만 표 정도로 아마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방송을 내보냈고. 그러나 계속 지금 시간이 가면서 더 정밀하게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표 정도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조작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여러분 이게 20대 대선의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제약 우수가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종로구는 제약 우수의 분석에 따르면 3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로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 다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55,120명입니다. 55,120명의 30%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분 가운데 15%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14%를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의 1%를 빼앗는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플러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는 이재명이 2만 8천 표, 윤석열이 2만 3천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작을 30% 좀 가정하고 예상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2만 8천에서 2만 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2만 3천 표에서 3만 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이재명은 52에서 38% 뚝 떨어지고 윤석열은 중앙선거관리 발표한 43%에서 56%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분석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내니까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앞에 것은 사전투표만 고려했지만 이것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재명 4만 6천, 윤석열 4만 9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로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로구가 아마 한 60개 정도의 그런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의 30%를 다 적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다 원상복귀시킨 다음에 후보 별 진짜 사전투표소를 구해보니까 4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1번하고 4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원 2배정부가 사전투표에서 2만 8천 표 얻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2만 표 얻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2만 3천 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고 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3만 표지 않습니까. 5번이 당일투표는 정상투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 자료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4번, 5번을 합치게 되면 딱 이게 최종 결과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 발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종의 이름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3만 8천 표 유석열 후보는 5만 6천 표 엄청나게 큰 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이야기입니까. 2020년 상구대선의 종로구에서 선관위는 2만 8천 대 2만 3천 이재명 승리라고 했습니다. 4,727표 차이입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조작률 30%를 모든 투표수 레벨에 다 적용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수정 후 이재명 3만 8천, 윤석열 5만 6천, 윤석열이 승리한 걸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1만 7,718표 차이로 이렇게 깨알처럼 다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범죄 행각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일어난 문제가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나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일어나고 2021년 4.7 보궐선거에 일어나고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선에 일어나고 그다음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조작한 게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자료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9%를 땄는데 사전투표에서는 52%를 땁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련회 발표 자료만 보면 IM 조작, IM 사전투표 조작, IM 부정선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련회 발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5%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율이 43%가 될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39%를 당일 투표했으면 사전투표에서 39%하고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13%를 뛰어가 52%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1, 2, 3이 중앙선거관회 발표 공식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39%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52%입니까. 윤석열이 이러면 55%를 이렇게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48%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대승 당일 투표에 이재명 대패 말이 돼요. 윤석열 사전투표에서 대패 당일 투표의 대승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형님님이 윤석열 사전투표한 걸 보고 할 말 잃었다. 뭣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는 한 326만 표가 지역별로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이 됐는지 다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까. 중구도 한번 보시죠. 중구. 중구에는 여러분들 종로는 30%를 조작했는데 중구는 26%를 조작했습니다. 중구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의 총수가 4만 3,888명입니다. 4만 3,888명의 26%를 조작을 해가지고 13%를 대주고 13% 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3%를 대주고 13% 뺀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서는 그냥 두 배를 곱해서 대주는 식으로 아마 하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 배를 그냥 빼버리고 여기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발표 득표수를 보게 되면 50%라고 이런 중앙선거관에 발표했는데 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 득표수는 38% 내려앉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45%라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57% 나오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상시한 자료는 여기 딱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39%입니다. 당연히 당일투표 득표율이 39%만 사전투표 득표율이 39% 비슷해야 되는 거죠. 50%로 끙충띱니다. 11%. 말이 돼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56%는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뭐죠. 당일투표에서 45%로 득표율이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1%.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의 모든 한국의 지도청들이 눈을 감고 언론들이 눈을 감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겠죠. 선거가 망가져 다음에 날아가냐. 엉망진창이 되든지.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사람인들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 3번의 하단에 있는 이재명 38,000표 유승연 42,000표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다 조작된 표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란 거 아닙니까. 중구에 수십 개의 사전투표소에 여러분들 26%의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다 원상복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16,000표 윤석열은 24,000표입니다.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재명이 21,000표인데 실제 구해보니까 16,000표입니다. 윤석열이 19,000표를 얻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24,000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4번, 5번은 정상입니다. 정상사전투표, 정상당일투표입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정상 총득표수가 나오겠죠. 진짜 득표수가. 이재명이 3만 3점표, 윤석열이 4만 8점표로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39%죠. 당일 득표율이. 이재명이 뭡니까. 조작한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38%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56% 중앙선거관리가 발표했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을 여러분들 조작값을 다 수정해 가지고 원위치시니까 57%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여러분 중구에서 4,662표 차이로 승리했다. 실제 구해보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만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1만 4,954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하늘 구름님 말씀처럼 참 대한민국의 중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일드하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치하자 뭐 어청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이거를. 서울시 중구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엉망칭창인 겁니다. 어느 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냐. 제아 고수가 보내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에 서울 전체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22%를 평균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317만 정도가 됩니다. 317만의 22%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35만 표 정도 11.07%를 이재명 후보가 함께 대해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10.7%를 빼앗는 거죠. 33만 9,605표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는 0.37%인 11,758표를 빼앗은 겁니다. 총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는 35만 1363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예상 큰데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1%를 득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0%를 득표한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됐겠네요. 45%, 34% 이건 제가 이게 64%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마 두 개 합치게 되면 이게 한 60% 넘게 이게 0.34가 아니고 64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건 수정해야겠습니다. 54나 64, 54 정도 되겠네요. 54, 54 이건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숫자를 계산해보면 금세 나오겠네요. 이게 몇 표 정도 되는지 20대 대선의 서울전체 투표율 조작을 보면 1번 발표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모두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45%를 득표했고 윤석열 후보가 50%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못 보셨겠네요. 이 자료입니다. 22%를 서울전체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총 조작값은 이거는 전체 투표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쳐가지고 약 11%, 10.8%를 조작을 했고 조작한 값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계산해보니까 15% 차이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5% 정도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걸 다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총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승관이 발표는 이재명이 45%대 윤석열 50%로 5%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 후 이 수정이라는 것은 투표소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이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됐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40%, 윤석열은 55%로 추정된다. 5%가 한 15%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 이야기는 원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개 한 32%로 예상됐지만 8% 정도 더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추적하는데 과연 당일 투표도 정상이었냐 이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5대 50이 아니고 40대 55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봤던 제가 처음 내보냈던 이런 방송의 수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최종 결과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가진 표 가운데 9%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6%를 빼앗긴 겁니다. 사전 당일 다 합쳐가지고 총 투표 선거인 수 기준으로 5.41%를 대해주고 5.2%를 빼앗고 0.1%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45대 50이 아니고 40대 55로 바뀐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났다. 이런 것이죠. 이미 우리는 3구 대선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에도 그렇게 조작률이 아주 낮았지만 총 8%입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3만 7,979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의 모든 그런 그런 구별로 자료가 나왔죠. 이게 광주 광역시 남구 자료입니다. 8%를 조작했는데 8%를 어떻게 조작했냐 이재명 후보의 4%를 대해주고 윤석열에게 3%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의 마이너스 1%를 빼앗는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무려 자기가 갖고 있는 얻었던 사전 득표수 가운데 67.9%를 빼앗기는 수모를 다가가는 거죠. 윤석유럽은 19.9%를 여러분들 빼앗겼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죠.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표수 구체적으로 몇 표를 훔쳤는 거가 다 나올 정도가 까지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금요일 시작 네 시작 시작 감사합니다.